싸움은 항상 승리해야 돼. 약한 건 나쁜 거야. 아준아. 다 한 표수, 이 자식들이. 미친놈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? 여기 바로 지금이요. 니, 살아서 여기 못 나가. 다 당신이 죽인 아이들이잖아. 저도 사진 볼 때마다 기도드립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는 미친놈이야. 고은 씨가 형님한테도 참 남다른 힘이겠죠? 죽었을까요? 아니면 살았을까요? 내가 너 죽인다. 그래서 알려주려고 니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부셔질 때 어떤 기분인지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니놈들 앞에 내가 올 수 있었지. 명심해.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는 게 있어. ここ에 있는 걸 킬게conom 뜯고 흩소